손목 빨리 착용해줘 나 이런거 처음 해봐 신기하다 열 체크했어 열 체크하고 이제 여기 들어갔다 아 또 들어갔네 아 우리 맞아 여기서 했어 겉봐 무삼표 맞지 여기서 도구 사가지고 그 도구를 재활용을 하고 있지 아 형님 아줌마 타고 쳤어 응 이거 맛조기 잡는 소거 이것만 타면 되지 오우 깜짝이야 남들래 이거 우리 작년에 산거지 재작년 어 벌써 복귀 됐어? 어 우리 3년째잖아 요즘 내가 야외에서 일을 많이 하니까 편의점에서 일할 때 필수품 응 누군지 전혀 모르겠다 자기도 해야돼 그래서 이거 내꺼가 나눠줬어 지금 귀까지 덮어야 돼? 그래야 잘 안내려지 아이고 화장까지 했는데 오랜만에 맨날 도둑같다 흡사 나 맞출게 나 니 마음도 진짜 까분다 저거 하려면 내가 지금 완전 멋있게 했거든 누가 봐도 내가 1등이야 스나이퍼 스나이퍼 내가 보이는 이제서야 캠퍼 원래 관심 없을 때는 안 보여 그냥 관심 있어야 보이지 난 너밖에 안 보인다 내 관심은 너밖에 없거든 그래 나만 봐 난 너만 바라봐 난 너만 바라봐 귀여워 사람들이 되게 많긴하다 너덜덜 와 내기 좀 하네 걔데기 어디야? 여기 구멍에 둔거야? 네 와 저녁 짱이다 나름 큰 거 새똥굴이야? 밭 여기 밭 병작해? 아 진짜 웃겨 지금 보니까 엄청 많이 있어 힘내 이거 뭐야? 이쪽에 자기가 담았지? 자기가 봤어 나는 그냥 봤어 그게 잘한거야 잘했어 아이 귀여워 야 너 들어가 애들아 고기 드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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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먹자 야 지금 오른팔 떨어질 것 같아 나도 지금 오른팔 못써 나는 그냥 괜찮은 줄 알고서 응 애들한테 카톡을 꾸미는데 계속 못 타갈라는 거야 손이 떨려 나 지금 어 아 여기 여기 많네 숙소 한번 리뷰 가성비 끝판왕 진짜 가성비 진짜 좋아 이거 얼마지 자기야? 1박에 58,000원 지금 7월달인데 성수기인데 58,000원이야 그리고 앞에 테라스도 있어 나름 조그맣게 여기서 이제 국이 있다 구워보고 있고 사실 이게 되게 뭐랄까 막 세련되진 않은데 솔직히 깔끔해 맞아 전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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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잘한데 나? 응 나 나름이 전분이 안 가야 되겠어 응 자 끝났습니다 장갑당 끊어오는 네 상대 정국 월요일 차 정말 눈 나한테 맛있는 냄새나 나 이거 키우고 싶은데 이 강아지 귀엽지? 내 발가락 엄청 먹고 있을래 발가락 맛있어 족발이거든 귀여워 일로와서 먹어 일로와서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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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갈게 우리 갈게 먹어 먹어? 먹어 먹어